고기보다 늙은 호박이 담백한 맛을 더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박을 넣어요. 고기 대신 호박이랑 느끼한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볶는 짜장과는 달리 물을 넣어 졸여주기 때문에 더욱 진한 맛을 낸다는 다른의 짜장. 그래서 그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 또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한 특별한 풍경. 간판 어디였어요? 간판 저기. 여기요. 이거요? 네. 일반 음식처럼 써 있는 거? 간판 걸었다고 하면 손님들이 막 찾아와요. 맛을 보고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맛이 간판이죠. 맛에 대한 자부심도 역시 달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기약했던 모자 달인을 추석을 맞아 만나봤는데요. 지금도 알콩달콩하게 중국집을 잘 운영하고 계실까요? 여기 잘 되시고 한가위 잘 보내시고 부단되시고 건강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그냥 한 말씀 해주세요. 추석 명절 때 한가하게 보내세요. 고맙게. 그런가 하면 여기는 전라북도 군산.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풍비는 곳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까지 멈추게 하는 이곳의 정체는? 여기 뭐 하는지? 여기 짬뽕 먹는 배예요. 각가지 해물의 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얼큰한 국물을 곁들인 짬뽕.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짬뽕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등장한 찜통. 배달이 안 되니 테이크아웃을 자청합니다. 몇 인물이에요? 6인물. 맛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 혹시 주방에 비밀이 숨어있지 않을까요?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기름을 두른 후. 갖가지 재료를 넣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치솟는 불길. 이 강한 화력이 짬뽕 맛의 비밀이었던가요? 그리고 공개된 화구의 모양. 여느 중국집과는 조금 달라 보였는데요. 신기하기도 하고. 한집은 가스로 쓰는데요. 나는 포교 번호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짬뽕 맛의 비밀?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길이 주방장의 손길 따라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조리 중 무언가를 넣는 손동작 포참. 고기 나오는 수분하고 고기름하고 다시 여기다 넣어야 고소한 맛이 나오죠. 재료 본연의 진한 맛과 얼큰한 맛. 그리고 고소한 맛까지 더해진 짬뽕. 거기에 정까지 듬뿍 담으니 사람들의 발길이 저절로 멈춰지는 거겠죠. 도심의 우뚝 솟은 냉면 굴뚝이 인상적인 이곳. 하루에 들어오는 손님만 2천여 명인 인기 만점 냉면집. 특별한 맛으로 50여 년 동안 굳건히 지역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데요. 전국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맛이 안 나더라고요. 본격적인 비결을 찾아 주방으로 출동한 제작진. 일렬로 놓인 냉면 그릇에 칼 기슬로 다듬어 넣은 달걀과 닭 고명을 듬뿍 담고. 맛있는 육수만 부으면 끝이 나는데. 이곳의 육수는 무언가 특별하다? 육수통이에요. 재래식 냉장고라고 할 수 있죠. 육수 냉장고. 재래식이 육수 냉장고. 기존의 육수 냉장고들은 얼잖아요. 원 육수를 좀 맛있다고 시원하니까 맛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차가우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인이 특별히 사용하는 육수통의 비밀은. 고무통 안에 육수가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온도를 차갑게 유지시켜줘서 더 시원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달인은 이렇게 신통망통한 재래식 육수 냉장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재래식 냉장고에 그날 판매할 육수를 옮기는 건 기본. 향이 날아가지 않더러 비닐로 잘 막아둔 후 찬물을 채워 식히면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 열이 밑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딱 먹기 좋은 영상 2도로 맞춰지는데요. 여기에다가 얼음만 채워주면 모든 준비 완료. 보통은 여름에 인기인 냉면이지만 달인의 재래식 냉장고 덕분에 44철 인기가 끊이질 않는답니다. 혹시 추석이라 영업을 쉬지 않을까 했더니. 야. 야.